할아버지랑 방구대 암각화 놀러와서 방구대 암각화를 보고 그림들도 보고 했는데 그때 옛날에 사람들이 어떻게 저기에다가 새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새 그림들이 멧돼지나 호랑이 치타? 그런 걸 봤는데요 그게 나머지 원본을 보니까 고래나 코끼리 등등 많은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게 복구가 되거나 아니면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잘 보존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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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